어서 지금부터 저는 제주소녀님께 교육아닉께 건물도 나고 땀도 나고 다 나는데 좋아 좋다 저는 뭐 있을까요? 여기 괜찮을라? 대답을 해주세요 죽지만 아주 선물이다 지금 맛있었어요? 네 오 이쁜 대답하네 여기가 조명을 받는 곳이라서 머리가 괜찮나요 지금? 네 참아계실께요 저 참아니까 네 아이예요 마지막이 인생해요 복귀비 본 프로맨쇼는 뮤지컬 프로그램 출간 에듀윙페이스에서 도움을 요청해주시고 있고요 스태프분들 마지막까지 고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반주자 저랑 친한 우리 유나씨한테 정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부담감이 너무 짓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약간 보면서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 맛있게 주셔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되게 푸득하네요 그래서 이런 첫 개인 단독 콘서트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고 그런 거 다 담아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알차고 더 계획성 좋게 잘 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는 고성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발전하는 모습 잘 지켜봐주시고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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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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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